하이틴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틴TV 12월호 커버 모델 겸 오늘의 특별 진행자를 맡은 장정연입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3학년에 현재 재학 중이고요. 같이 오늘 표지모델을 하게 된 고등학생 친구도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3학년 19살 장윤혜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학교나 대회활동에서 다양하게 저를 드러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하이틴TV 모델 모집 소식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스타 스토리를 넘기다가 어떤 학생이 이러고 있는 포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런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나도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신다고 했는데 채널 이름이 뭐예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장또삐라는 채널이고요. 좋아하는 음식, 노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하신 거예요? 네, 지금 구독하겠습니다. 장또삐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장윤호 또 삐지냐? 그래서 저는 안 삐진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제가 삐지고 그런 걸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장윤호 또 삐져? 해서 입에 붙다 보니까 장또삐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거 하실 계획이세요? 조금 슬프지만 일단 지금 정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 준비?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또 그날은 또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아마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맛 케이크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은 초코가 베이스로 된 케이크 위에 딸기가 있어야 합니다. 초코랑 베이스면 안 되고요. 초코가 베이스면. 초코가 베이스면 딸기가? 위에 얹어야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그 정도? 넉넉하네요. 제가 올해 1년 동안 새로 도전한 것도 많고 원래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가족들이랑 좀 집에서 누워서 푹 쉬면서 귤 까먹고 초코가 베이스에 딸기가 10개 정도 올라가 있는 케이크도 먹고 그렇게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보낼 계획입니다. 저에게 2019년이란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는 해였습니다. 이렇게 하이틴 TV에서 표지 모델로 인터뷰 촬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라는 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아나운서로 자원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에는 이렇게 새로 도전한 것들이 좋은 성과로 돌아오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호씨는 이제 또 스무 살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서른이제. 일단은 가장 큰 생각이 드는 건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내 꿈을 내가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제 술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스무 살에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계속 꾸준히 해나가서 성과를 이루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색 하고 싶은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단 제 채널 장또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댓글 하나하나 다 답글하고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틴TV 채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도 하이틴TV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